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7장 3절입니다. 나는 남방삼리화로다. I am South 3 Lee Fire. 나는 남방삼리화로다. I am South 3 Lee Fire. 나는 남방삼리화로다. 상제님께서 우주의 여름철, 불의 계절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주원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엘리뉴 현상의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이 남아프리카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1월과 2월엔 강수량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잔비아와 말라위에 이어 짐바부에도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에머슨 음란가과 짐바부의 대통령은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짐바부의 국민 단 한 명이라도 굶주림에 굴복하거나 굶주려 목숨을 잃어선 안 된다. 엘리노로 인한 극심한 가뭄 탓에 오늘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식량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270만 명에 이른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에 딸린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짐바부의 북부, 북동부, 남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지난 40년 평균치의 60에서 75% 수준에 그쳤으며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터라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 특별 보고관은 한때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로 불렸던 짐바부의 인구 60% 이상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는 철저한 인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짐바부에는 세계 자연유산을 다섯 곳이나 품고 있어 아프리카의 스위스로 불리는 나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식량 창고로도 불리며 한때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최빈국을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는 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성의 생체 시계가 남성보다 약 6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 세 곳의 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성별에 따른 수면 격차에 대한 학술 논문을 검토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면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60%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면의 질을 낮게 평가했고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심층적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남녀 간 일주기 리듬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생체 시계는 남성보다 약 6분 빨랐습니다. 수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일찍 분비됐으며 심부 체온도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 저자인 스탠포드대 정신의학 전문가 랜스케 로크 박사는 신체 시계와 수면, 각성 주기 사이의 불일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5배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군가의 시계가 항상 6분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간다고 상상해보라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친 이러한 차이는 내부 시계와 빛이나 어둠 같은 외부 신호 사이에 분명한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토에 포함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수면과 관련된 섭식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최대 4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수면 문제나 일주기 리듬, 대사장애를 치료할 때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연구가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가 한국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이나 공업용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소량만 들이마셔도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농업 및 소비자경제학부의 한 연구팀이 미국과 유럽, 중국과 한국, 기타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대기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는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최대 10.6테라그램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0.8테라그램 줄였지만 중국에서 유입된 양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연구팀을 이끄는 샌디 델러바 교수는 5테라그램의 일산화탄소는 연간 2만 1,700km를 주행하는 미국의 모든 자동차, 약 2억 7,400만 대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증가폭은 적은 것이 아니며 한국은 사실상 자체 대기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한국으로 유입된 중국발 일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중국 인구와 상품 소비가 증가하며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이 개별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은 다양한 정도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찬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장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간신 뷔페 신을 말하는데요. 우선 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신 상태로 오른쪽 갈비뼈 안에 손을 밀어넣어 보면 간의 가장자리가 만져지기도 하는데요. 지방간이나 간 경화가 있으면 좀 더 비대하게 만져진다거나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은 우리 몸에서 약 500여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장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로회복, 회독, 혈액생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은 오장 중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나 간 이식을 받아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회복력도 뛰어난 간, 마치 무적의 영웅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간도 손상이 반복되면 딱딱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들은 이러한 상태를 간 경화라고 부르죠. 간에 이상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광고 문구처럼 간과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은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피로를 없애는 등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무찌르는 장군 같다는 의미로 한의학에서는 장군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장군인 간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심장인데요. 동의보감의 심장은 아직 피지 않은 연꽃과 같은 모양이라 해서 이계연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장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온몸에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몸의 임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심장에 병이 생기면 몸에 아주 큰 타격이 가게 되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인 만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심혈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심장에 병을 생기게 하는 요인에는 흡연, 음주, 고칼로리 위주의 식단,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협심증,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 중 이러한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환호하거나 기쁠 때 심장이 뛴다 라는 말처럼 심장은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감정이 오장에 영향을 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옛 성현들의 말을 따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겠죠? 비장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관심이 잘 없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위치부터 살펴보자면 횡경막 아래 상복부에 위치해 있고 위장의 왼쪽 위에 부착되어 있으면서요. 말 발굽이나 칼 그리고 낫과 같은 모양입니다. 비장은 림프계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장은 림프구를 새로 만들고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며 항체를 합성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기능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만약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경우 비장이 일 많이 많이 하게 되면서 크기가 증가하여 면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최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하는 장기인데요.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죠. 이 최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꽃 모양의 조직에서 인슐린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논문에 의하면 블루라이트가 인슐린 흡수를 저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소치를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폐는 장부 중 제일 위에 존재함과 동시에 외부와 노출이 되어 외부 자극에 가장 취약하기도 한 장부입니다. 폐의 형태는 사람의 어깨와 비슷한데요. 내부는 텅 빈 벌집 모양입니다. 색은 백옥과도 같은 흰색 계열인데요. 사람은 비유변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기오염으로 인해 막상 해부해보면 검은 때가 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유변자야 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등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폐의 호흡을 통해 인체 내 외의 길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호흡을 잘 하여야 이러한 조절이 원활히 진행되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폐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입니다. 폐는 외부의 공기와 직접적으로 저촉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주변 공기의 질에 따라 폐의 건강 상태는 좌우되게 됩니다. 좋지 못한 대기환경으로 폐가 상하게 되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잘 가꾸어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정기관리에 매우 매우 중요한 신장입니다. 신장은 1, 2번 허리뼈 부근에 위치해 있고 모양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신장의 대표적인 역할은 요소 등의 유해물질을 오줌을 통해 배출을 하면서 혈액 속 물과 전해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삼투압 조절 기능, 혈류랑 제한을 통한 혈압 조절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병은 정을 많이 소모하거나 불균형적인 식습관 등의 문제로 생기게 됩니다. 신장의 병이 생기게 되면 몸이 붓거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허리와 무릎이 시리거나 기력이 없고 난청, 이명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장부로 몸의 근본 물질인 정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장부의 위치와 기능이 대략적으로나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부에 대한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 위로다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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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울천 상원군 훈리지아 보울에 훈리 환리사파 훔치 훔치 대울천 상원군 훈리지아 보울에 훈리 환리사파 흥우주창조와 치우소리 대우주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 위로다 순지 훔치 대울천 상원군 훈리지아 보울에 훈리 홈리사파하 훔치훔치 될천상원군 홈리지아 도울에 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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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사파하 홈리지아 도울에 홈리사 파하 훈치훔치 될천상원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령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령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Josef 힘든 соревновation 이리 공효 벌레 소국 폐주 신습 부sten 원 재 began συ fruits 오 Arc Scor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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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옴과 홈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린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홈 사운드입니다. 옴과 홈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에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우가 함께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호흡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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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를 낳은 윤려소리, 옴과 훈을 바탕으로 신의 이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윤려주와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형세굴망만 사지 지기금지원 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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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형세굴망만 사지 세천류조와 영평세불망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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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Ecology 원인의 방식 전주조화전、 병세 불만간사 위기 Ecology 원인의 방식 전주조화전 병세 불만간사 귀빈 끌어 위대왕 시천주 좋아렴 명세 불막단사 귀빈 끌어 위대왕 시천주 좋아렴 명세 불막단사 귀빈 끌어 위대왕 시천주 좋아렴 명세 불막단사 위기금지 권위대왕 신청도 좋아던 경제 불망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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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치운치 태울 천사 군분 운치운치 태울 천사 군분 운니 치아 존에 운니 암비사카 치운치 태울 천사군수 운니 치아 존에 운니 암비사카 치운치 태울 천사군수 운니 치아 존에 운니 암비사카 치운치 태울 천사군수 동네 쥐야 노네. 동네 내 앞디 사과 난. 지움찌 퇴을 전사. 동네 쥐야 노네. 동네 안 마디 사과 나랑. 지움찌 퇴을 전사. 동네 쥐야 노네. 동네 어니한테 사과 난. 동네의 앞디 사과 나랑. 시국지 태울 천쌍하면 이 지하도네 니압니 사카 시국지 태울 천쌍 Om 이 지하보네 니압니 사카 시국지 태울 천 상 온 미지야ivas 니압니 사카 같이 태울 천쌍 앞 니 지하도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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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윤려 조화의 빛꽃, 선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선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군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운치, 운치, 태울 천사원 운치, 지하, 도래, 운치, 합리사파 채원นั้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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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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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